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의 이름으로 닭키 역을 맡은 가미키 류노스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통역가님이 하실 일이 없겠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한국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인과의 마코토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너의 이름으로 미쓰하 역을 맡은 가미시라이시 모네입니다. 네. 부산 야오제 제고 네. 야오제 제고 네, 저는 본문을 그리기의 제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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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고하는 入れ替わるというミツハが滝になって滝がミツハになってっていう物語の中でなので僕がミツハを女の子をやらなくてはいけない時があるんです。